망고스틴도 싸다 망고스틴 망고 뭐? 망고스틴 이거 망고스틴 망고스틴 이거 엄청 커 아니 커 뭘 근데 괜찮아 납작국수가 너무 맛있어 여기 줄 서있는거 보여? 나 푸딩 좋아하는데 사고싶어? 사고싶어? 내 아침 뭐 못먹어 이거 쏘이 안녕 나 푸딩 나 푸딩 나 푸딩 나 푸딩 여행 육신 물 물 물 물 일단 주방을 운을 접어보았습니다 파랑 엄청 많으면 좋겠어요 고기 땅도 여기가 낫다고? 어 낫다고 1kg에 샀던 부분인데? 어? 1kg에 샀던 부분 어제 거기보다 좀 비싸네 아 그 근데 괜찮은데 상태는? 어제 4개 사니까 괜찮았지? 많이 먹었어 그 우리 시장에서 사먹어야지 4개 사자 그래도 어제 양 보니까 4개는 사야되겠다 여기 그냥 보고 있어야 돼 납작국수가 너무 맛있어 오렌지도 있다 짜자도 있고 포도사 거? 여기 줄 서 있는 거 보여? 여기 줄 서 있는 거 보여? 포도는 없는데? 사람들 줄 엄청 많이 들어요 어 잠깐만 안에가 들어가 물 물 선거기 기본 소름 아팟 풍부하고 납작국수 장칫국수 그냥 먹고 말이야 다 먹고싶다 그래 Kyuq가 돼 여기 거두고셋 Thor 다 선물해야 돼? 파리에 가서 사는구나 거 아니야? 저게 주스 새우도 주문해서 많이 드셔 아 근데 여기 매장이 튀긴 한데 일단 물을 찾아 물 여기 주스랑 뭐 있다 이것은 베이컨 아 이게 뭐지 아 아 아 아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두개짜리 아 조그만 것 1개 사고 어 가지고 달려나 그냥 이런거 어 네비양 없다 이거 사 이거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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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어진거 어 아닌데 네 네 여섯개나요? 하나씩 또 파는데 아 하나씩 또 돼있어 1.0.20 아 엄청 싸네 이거 여섯개의 유론가봐 네비양이 비싸지 일단 두개 사고 아 여기서 먹는 맥주가 있던데 뭐 꿀 들어가는 맥주? 오 되게 많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 물가가 다 찾았다 우리가 그냥 2인분 먹으니까 3인분 먹으니까 오렌지 샀어 어 담았어 물 오렌지 샀어? 아니 뭐 이거 말고 안 좋아할 거 이거 과자 같은 거라도 빠야 되잖아 아니 빠야는 파서 먹게 저기 초코 푸딩 같은 것도 되게 많네 저기 어 나 푸딩 좋아하는데 사고 싶어? 사 그러면 이럴 아침 뭐 좀 먹어볼까 어 이거 소이 뭐 뭐 뭐 뭔데 몰라 근데 이건 푸딩 같은데 요런건 푸딩이다 그니까 푸딩 하나 해 코코라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까라멜 카페라테도 있고 세이버 카페 초콜렛 크림 크림 디저트 약간 좀 약간 좀 나 바닐라 저기 뭐 뭐 살라 그랬어 이거 푸딩 이거 이거 아니고 그거 푸딩인가 요거트인가 4개인데 냉장고 넣어놓고 먹으면 되잖아 하루에 하나씩 요거트 아니야? 푸딩 아니야? 바이어라도 있었어 아 몰라 몰라 저 저 맨 오른쪽에 있는거 노란색 이거? 어 바닐라 푸딩인거 같은데 어 그거 왜갈래 달콤하게 바닐라 약간 어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거 같은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래? 어 아니 약간 델리처럼 쫄깃쫄깃하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어 어 그냥 아 아 아 아 사과처럼 봐봐 거기 네? 과일 여기 들어간거 요거 넣은거 아니야? 과일 있는거 어 여기에도 넣지 않아? 어 이거 넣어놓고 이거 넣어놓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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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 살라고? 네 콜라 왜 더불게 하나 갖고 와 천천히 한번 탄산을 먹어야 될거야 일단 먹어볼까 만고스텐도 싸다 어? 망고스텐 망고 뭐? 망고스텐 이거 망고스텐 아 양파 아니에요? 아 양파구나 망고스텐 있잖아 무거 아니에요? 엄청 크다 편안하게 생겼다 그 옆에 건 더 커 아니 그 뭘 다 들어갈까 종이 아 밑에도 있네 어 손으로 된 거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됐어? 됐네 아 됐나 어 여기서 얼마나 가 한참 가야지 와 어두워졌어 그새 그래 어우 벌빠져 벌빠져 찢어질 것 같아? 아 봉투는 그냥 꽁자인가본네 아 그냥 어디 어디 든 봉투 또 봉투가 갔는데 여기 여기 이거 봐 아 봉투 좀 오늘 불검불검 귀여운 스마트니 귀여운 스마트니 와 밤에 또 조명 들어오니까 느낌이 다르네 근데 뭐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냐 아니 국기 여러개야 호텔이잖아 다 왔어? 왠지 익숙한데 아닌가? 아 여기 이거 우리 익숙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갔던거 같은데 네? 오이소 담배가 여기있어 여기서 건너줘 여기서 건너줘 저긴 거 와 같지? 저기 불 켜진 레스토랑스 쪽 아니야? 그 내가 이쁜게 생겼다는 건물 그니까 빨리 조명 들어오고 있어 콘너 rot 바로 여기 건너는 바로인 것 같은데? 아, 진짜. 아, 진짜 가운데야. 아, 그러니까. 그게 이상한 파고라 같은 데에 돼 있잖아. 레스토랑. 근데 밤 되니까 길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. 지금 뒤쪽에는 그래서 밥 보는 사람도 길고 보자. 아, 저쪽에는 아는데. 밥도를 이끌어. 밥도를 이끌어.